와, 이 계곡 엄청 크네. 제대로 된 계곡이구나. 나 그 복숭아 져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나. 조심해야 돼. 괜찮아요? 응. 오케이. 그래도 시원하다. 계곡이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 돗자리 피면 되겠다. 우와. 여기다 피면 되겠네. 응. 복숭아는 그냥 놔도 되잖아요? 좋다, 그래도 오랜만에 계곡 오니까. 생태계 관찰부터 하더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형님. 물 차가워요? 많이 차갑지는 않아. 물은 이거지. 뭐야? 물수제비지. 이거 봐. 8번은 튀었어. 우와. 대박. 지원이 형 진짜 잘해. 뭘 이런 걸 갖고. 나 물수제비 한 번만 해 보자. 오! 오! 나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잘하는 걸 찾았어.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있어. 뭐 이런 걸 입안할 거야. NER야 진짜 잘해. 기다려 봐. 다음에 또cell ول! 이 말 이제 당연히 어간이 쓱학교어로 이렇게 그걸 좀ел, 도달할 것 같ته. 오 인정이라는 걸 focus 보면서 기회 엔ступ 좀 какие Dum만이 멀습니다. 앉아있다. 야, 광수야. 네? 뭐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광수가 좋아하는 거야. 뭐야? 자색이다. 자색이 있어. 우와. 물안경 없냐, 물안경? 물안경 없냐, 어디? 형 들어가버렸어.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 지금. 형 들어가서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 지금. 전혀 상치 못한.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형님. 잠깐 피해 봐봐. 찢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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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형.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 돌. 내가 건드린 거 아니지? 진짜? 진짜 그게 아니야. 진짜 그거 아니었어.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다 들어갔지.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는데. 돌이 형. 맞아, 맞아, 맞아. 마이크도 차고 있어요, 지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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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원하다. 우쌰. 너무 시원하다. 우와. 좋다. 그래도 오랜만에 계곡 오니까. 너무 좋다. 저 흐르는 계곡물이 너무 좋으네. 아, 너무 좋다. 아, 시원해. 아... 오빠, 오빠도 여기 누워봐. 여기 누우면 진짜 좋아. 이 흐르는 물소리가 정화에 진짜 좋대.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오빠는. 가만히 있어봐. 물청도 낮춰. 한 3분만 있어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안 추워? 근데 더 져서. 편히 누워. 먹고 싶을 만큼 있어. 형, 그 해챱챱한 데 있다가 여기 오니까. 그렇지? 좋다. 좀 조심해.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하늘이 안 먹었어. 아, 저거 먹었어요. 처음에 먹었어요. 하늘아,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시봉 찍은 거 같지 않냐? 어? 오늘 옷도 잠깐. 하늘아, 노래 하나 불러줘. 노래 하나 불러줘. 네? 노래 하나 불러줘. 아니, 갑자기 이거 있어. 가, 나. 가, 나. 가, 나. 가, 나. 너 그때 윤영주, 윤영주 씨 역할 아니었어? 네, 맞아요. 그때 뭐 불렀지? 그 트윈 폴리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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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야. 좀 만 더 해봐. 그 노래 오랜만에 듣는다. 그 노래 좀 더 해봐. 그 노래 오랜만에 듣는다. 그 노래 좀 더 해봐. 그 노래 좀 더 해봐. 그 노래는 공안하면 이 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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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liminates. 굴들 الي 컴 him. 엔. swallow it. Don't you win a fight. 아venant에. 하논 진짜 노래 진짜 잘해요. 뭘 잘해요, 형 그냥 뭐를 useful. 그냥 불러도 약간 느낌있어 아니 무슨... 진짜... 강한 소리잖아 아 진짜 시원하다 아... 살 것 같아 지금 딱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딱 좋은 것 같아 맨날 촬영하면서 앉아서 놀던 멤버 그대로 앉아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로 맨날 수다 우리 촬영 때 이렇게 앉아서 맨날 라이어 게임 맞아 맞아 라이어 게임 오늘 한번 해요? 라이어에서 설거지? 라이어 게임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라이어 게임이요? 어떤 방식이야? 그러니까 제시어가 나오는데요 그 제시어가 다 알고 한 사람만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것도 랜덤이에요 근데 형 이게 라이어가 맞추게끔 얘기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상적으로 잘 못 맞추게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딱 보고 쟤 모른다 해서 찍었을 때 라이어면 진 거죠 그 사람이 뭔지 맞추면 이제 그 사람은 통과해요 일단 라이어가 걸리면 안 되는 거네 그쵸 라는 이제 지고 시작한 거잖아 그럼 지금 한번 해볼까요? 가자 연습 게임 아 연습 없지 그냥 해야지 연습 없어요? 어 그냥 해야지 괜찮다 그래 라이어 저기 걸린 사람 두 명을 해야지 혼자는 못해 그쵸? 혼자 하다가 도망칠 수 있어 안 돼 야 가자 갈 수 있다 근데 이거 진짜 설거지하기 싫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요 나도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진심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 화장실 빨리 갔다 와야겠다 휴G 어... 성우 형 lig을 최고 같아 오빠 안 속아 기도차 성우 오빠가 속이기 제일 힘들어. 우리는 하나 정하고, 하나 정하고. 아홉 개를 전부 다 라이어 당첨이라 쓰고 우리는 뽑고 아닌 척하면 돼. 아닌 척하면 돼. 하나 맞아. 우리 하나 정해. 하나 맞아. 어떤 걸. 뭐 어떤 걸. 아니야, 아니야. 차봉금도 봐. 차봉금도 봐. 차봉금도 봐. 차봉금도 봐. 차봉금도 봐. 야, 너 그것만 알아. 언제부터 보니까 차봉금도 봐. 정답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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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맞다. 우리 수박도 있다. 아, 맞네. 수박 좀 깎아드릴까? 최대한 어질러. 최대한 어질러. 한번 갖고 와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술래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거 진짜 정리하고 싶네요. 이거 진짜 정리하고 싶네요. 형님 정리하고 싶네요. 아, 너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그렇지. 빡! 치우는지 해서. 깔끔해서 해서. 그렇지. 그렇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저? 아, 참고 있는데.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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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갈까 하다가 참고 있어. 뭐야? 뭐야? 혹시 몰라서 녹화 돌려놓고 하려고. 네? 혹시 몰라서 녹화 돌려고 저희하고 우리 길 짧까봐 하늘이 머리가 좋네 하늘이가 진짜 좋네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진짜 어떤 얘기도 안 했어요 야 하늘이가 진짜 무서운 애네 아니요 형님 아 그리고 공평하게 저기다 부탁했어 아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아 받아왔어? 진짜 받아왔어 네 얘까지? 야 니가 너 아니 그냥 내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주셨어요 그.. 그죠? 아니 왜 굳이 그 타이밍에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이 손을 간 타이밍에 오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냥 주셨어요 아 오는 길에 그냥 받아왔어요 니가 니가 섞어 내가 섞을게 아 그냥 맨 마지막에 섞어 내가 섞어서 니가 나눠줘 이상한 애네 아 그럼 형 제가 맨 마지막에 어 넌 맨 마지막에 내가 나눠줄게 내가 나눠줄게 제가 맨 마지막에 아니 형님 거기다 던져라 던져라 아니 형 힘드니까 콜라 콜라 한 명씩 응 각자 골라 골라 하나씩 골라 어 어 어 어 어 아 제발 헬거지 하고 싶지 않다 아하 얘만 피해서 보고 와야겠다 쟤는 피해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봤으니까 아 진짜로 봤으니까 봤으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 그치 근데 형 이게 라이어가 맞추게끔 얘기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힘들게 해야지 근데 너무 힘들게 하면 너무 힘들게 하면 이제 우리 트루맨들도 모르니까 맞아 라이어라고 내가 사실 다 표정보면 알아 지금도 딱 어떻게 시작하는거야 시작해봐 나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응 일단은 형님이 출발을 할지 광수가 출발을 할지 광수부터 출발을 할지 광수부터 출발해 왜요 잠깐만 잠깐만 형 하늘이부터 할까? 하늘이부터? 아니 봐봐 너 멘트 못 들었어? 지금 어디서 출발할까 했더니 광수부터 출발하라고 하잖아 형님이 아니 게임 룰을 잘 모르니까 아 모르니까 아 살짝 그치 그치 뭔지 알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내가 벗은 느낌이 부럽다 부럽다 부럽긴 하죠 부럽다고 부럽다 제시어 부럽다 부럽지 난 너무 부러워 아 진짜로 한때 와 최고였죠 한때 아 이런거 자체가 얘가 좀 약간 좀 수준이 아 너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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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어가 뭐예요? 유명인인건가? 어? 한때 최고였어요 어? 한때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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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아니 나 아는데 아니 너 순서 왔을 때 망치는 걸로도 모르겠어 지금 지금 제시어를 물어보잖아 지금 이게 호탕 아니지? 아니 그러면 아니 기절시켜도 돼요? 아니 아 그 머리 스타일 뭐야 어 어렵다 어 누구냐 요즘 어 다함께 차차차 이야 힘들다 이거 우와 수빈이 부단신데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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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으아 으아 뭔지 아 알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알겠어요 형? 뭔지 알겠어요? 나는 예를 생각하니까 수빈이가 악을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 봐 아 아 기도 빨리 해봐 어릴 때 제 꿈이었어요 이거 맨날 써먹어 야 너 다 꿔 야 너 스튜어디스였을 때 너 네 꿈을 했잖아 나 자기 꿈이었대 왜 제 꿈일 수도 있죠 왜 내 꿈을 그렇게 망쳐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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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리 좀 바꿔요 오빠 내 꿈이잖아 왜 그래 우리가 주제여 꿈 상호 상호 나는 몸으로 표현해줄게 응 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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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때문에 덜기스러워지면 돼 내가 지금 잘못 뽑는 거야 야 저 몸동작은 설거지를 하고 싶은 강한 위지가 없는 나는 형이 발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야 발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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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늘이 아 저는 어렵게 해 형태로 조금 좀 어렵게 해봐봐 어 옛날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뭐? 어 어 이렇게 둘이 너와 나 둘이 너와 나 둘이 너와 나 둘이 어 형 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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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을 나 이 분이야? 이 분? 이 분? 이 분이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뭐야 어 형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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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찍는 거야? 라이어를 찍어야죠 라이어를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몰표야? 성공 몰표네 그 춤이 셌어요 제시어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몰표가 됐을 때는 내가 만약에 라이어면 내가 지목하는 사람 한 명이랑 같이 설거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깜짝 무슨 말인지 알지? 깜짝이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지? 아니 아니 이랬을 경우에는 너와 걸리면 너 일단 설거지를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명을 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아니 아니 이게 뭘 형 라이어 맞아요? 왜요? 형 라이어 맞아요? 형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형 아니 여기 아니에요? 잠깐만 나 라이언데 라이언데 내가 제시어를 맞히면 되잖아 맞혔어 맞혔어 그렇지 내가 제시어를 맞히면 되잖아 그럼 나는 면제인거잖아 면제죠 면제죠 아 정답 사자 아 결거지 결거지 와 수빈이 어흥망을 가지고 갔어 아 야 안 속을 줄 알아 나 속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안 속을 줄 알았어 많이 약해졌어 마음 아파 연습 게임처럼 하고 한 번 더 하면 그래 아 예 네네 좋아요 그러면은 온다 온다 야 야 이렇게 하자 성우야 가볍으로 두 명 정하자 좋아요? 깔끔하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한번 살려드린 거예요 고마워 왜 골등하게 지목하는 사람? 그래 한 명이 지목 한 명이 지목 오케이 여기서 해가 마지막 자 안 내면 진 것 갈 가위 밟고 가위 밟고 야악 아, 진짜. 우리 4명이나 4명이나 4명이나. 안 내면 진 거 가위배. 포! 가위내지 마. 야, 너 가위내지 마. 가위내지 마. 가위내지 마. 가위내지 마. 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아, 그냥 해. 야, 아서호가 이런 걸 되게 잘한다. 강수야, 너도 던져. 그냥 해, 형. 그러니까 물어본 거야. 얘기할 수도 있잖아. 내 맘이 돼. 가위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주먹을 내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배. 포! 진짜 대단하다. 와. 형, 대단하다. 됐다. 됐다. 됐어. 나 주먹이야, 주먹. 야, 근데 형 진짜 대단하다. 아, 그래서 둘이 사이에서. 둘이 사이에서 한 명 뽑을 거야. 성우 선배님 뽑을 거야. 형, 둘 다 적이에요, 형. 야, 내가 볼 때. 광수가 져도 성우, 성우. 야, 무조건. 야, 무조건. 야. 누가 져도 널 부를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야, 이거는 정말. 이게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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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야부에 니네 셋이 하든가. 야, 그냥 나 셋이 할게, 그냥. 패스해서 진 사람 두 명이 하기로 하자. 그게 나. 그게 나. 그래, 그래, 그래. 어차피 같이 하니까. 어차피 같이 하니까. 너네 어차피 확률이 줄어들잖아. 그래, 그래. 어차피. 너네 어차피 확률이 줄어들잖아. 내가 나까지 게임이야. 네가 셋이 해서 진 사람 두 명이 설거지 하기로 하자. 와, 형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아니, 확률이 유리하지. 아니, 근데 너희는 지금 50%, 걸릴 확률이 50%지만 내가 끼면 걸릴 확률이 30%라고. 맞아. 33점 몇 프로야. 근데 이게 맞는 거야? 사기꾼 같아. 아니, 맞다니까. 내가 더 깨면. 야, 이거 게임이 되게 재미있게 흘러가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잠깐만, 잠깐만. 이제 50%야, 50%. 50%까지 와서. 제발. 아니, 수민아 이게 너무 이 가위바위보가 너무 긴장되고 그러면 뭐 재기차기 이런 걸로 할까? 아, 싫어요. 눈이 얼마나 좋은지. 야, 진짜 재미있다. 형님 멘트해 주세요. 안 내무실래요, 가위바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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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는 승리한다. 승리한다. 야, 치울 동안 좀 빠져주세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야! 아! 아, 웃겨라. 아! 진짜 너무 재미있다. 조금만 더 놀았으면 좋겠다. 게임 한 판 더 하나요? 좋아. 마지막 조크로 불태워볼까요, 그러면? 조크도 못 해. 제가 바퀴 달린 지 힐링 프로라고 그러는데. 지금 1박 2일 와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임을 계속. 가자. 야, 나 이게 뭐라고 목이 다 셨다? 야, 내가 라인을 정해야 되잖아, 이거. 아, 오케이. 이 정도면 런닝맨 한 3회분 녹화야. 와, 잠깐요. 아니, 게임을 몇 개를 하는 거야. 자, 가자. 던진다, 엄마. 살리기만 하면 돼, 살리기만 하면 돼. 갑니다. 시작.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제가, 제가. 올려. 녹여! 녹여는데, 형님. 1대0. 근데 이게 너무 좋다. 오케이. 자, 1대0. 어우, 중요해. 아, 눈 감겨. 세훈이 졸리대요. 형, 세훈이 쪽, 세훈이 쪽. 형, 형, 형님 받으세요? 형님 받으세요? 오케이. 됐다. 제가, 제가 톡 줄게요. 아, 진짜 생긴다. 아, 쟤 형. 오케이, 이래요. 야, 그냥 서브로 끝내자. 깔끔하게. 좋다. 너야. 됐다. 좋다. 너야. 됐다. 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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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이거 무효로 해주셔야죠. 이거 무효. 왜?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무효. 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왜냐면 누나도 해보려고. 누나도 뭔가 해보려고. 게임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야, 승윤이 그러면 공 가지고 집에 가. 아니, 누나도 게임 해보려고 한 건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만약에 공 앞으로 오면 가운데로 올려주면 돼. 구멍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나, 누나. 그냥 갈 손으로 해. 쳐, 잡아라. 쟤. 갈 손으로 해. 쳐, 잡아라. 쟤. 얍. 기태 형. 기태 형. 나이스. 내가 형이 이렇게 힘들게 받았는데 지금. 들어갔으면 멋있었는데. 알았어, 알았어. 나. 좋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손으로 하는 거 쉽다. 오케이, 오케이. 넘겨서 그냥 손으로 해. 됐어. 어떻게 해. 손 넘겨, 손으로 넘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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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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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하늘교. 야, 거의 김연경이야. 좋아. 슈즈 잘한다. 슈즈 잘한다. 네. 좋다. 네 거, 네 거, 네 거. 뭐야. 안 놔줘? 뭐야,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와. 우와. 진짜 잘 피했어. 진짜 잘 피했어. 피한 게 아니라 맞으려고 했던 거야. 형, 형 손 묶거나.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나이스, 나이스. 손, 손, 손! 손, 손, 손! 와, 됐어! 손, 손, 손! 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나이스! 투타치, 투타치. 투타치. 아니. 투타치, 투타치. 투타치, 투타치. 투타치, 투타치. 투타치, 투타치. 투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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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내가? 투타치. 공을 두 번 건드렸어. 공이. 몸에 톡톡. 두 번 하면 안 돼. 한 번, 한 번 해야 돼. 이 치사한 사람들. 아니야, 이거는 스포츠는 실상계 없어. 근데 좀 인정해줘야지. 아니, 형님. 수빈이도 선수예요, 형. 수빈이도 선수예요. 수빈아, 보여줘. 한 번 보여줘. 충분히 잡았어, 충분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끝내자. 손으로 그냥 툭 쳐, 그냥 이렇게 툭. 어, 넘기기만. 좋다. 수빈아, 넘겨! 수빈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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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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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아, 좋다! 수빈이, 플레이 좋다! 나이스! 야! 이거는 잠깐 접고 있어. 야, 2초 동안, 이건 들고 한 거잖아. 이게 뭐야? 잠깐만. 아니, 이거는 공을 옮긴 건데요? 공을 들고 옮겼는데 이렇게. 뭔가 잠시 정지화면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이렇게 돼서. 그래도 원테치니까. 그래. 그 마음을 좀. 알았어, 오케이. 너무 웃긴다. 아, 오케이. 자, 작전 이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하늘이 나에 나가 있네? 나 경기장 안 오면 들어와야지. 아, 형님 저는 저한테 오는 줄, 저한테 들어오는 줄 알면 피하면 아웃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작전이야, 작전. 작전, 작전. 동점이야, 동점. 그냥 밀어버리면 돼. 올리면 돼, 손으로 오면. 디스, 디스, 디스. 이게 안전해? 쭉까지, 쭉까지. 하늘이 쪽, 하늘이 쪽. 하늘이나 세운. 괜찮아. 안전하니까. 오케이, 잘했어. 안전하니까. 오케이, 잘했어. 이거 서브잖아. 왜? 올려, 올려, 올려. 아, 서브 안 돼? 올릴게. 잠깐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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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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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잠깐, 잠깐. 아니, 근데 안 돼. 이거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어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한 거야. 아, 안 돼지, 안 돼지. 아, 왜 말 걸어. 아, 말을 걸었어. 아, 왜 말 걸어. 그럼 안 돼죠. 뭐해, 뭐해, 뭐해. 그거 안 돼지, 그거 안 돼지. 나는, 야, 나 광수한테. 어, 한 번에 말았어. 나 광수한테 얘기한 거야. 형이 서브. 아니, 서브에 한 번에 바로 안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광수한테. 안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물어본 거야. 형, 서브도 바로 원터치 되죠?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너 한 번 봐준 거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안 하면 돼. 아, 오케이. 지금부터 안 하면 되겠네. 아니, 되문나 이거 앞에 서 있지. 미국은 바로 돼요. 미국은 바로 돼요. 너 미국 사람이야? 너 미국 사람이야? 아니, 갑자기 미국 얘기를. 자, 가자. 가자. 자, 플레이. 진지하게 가야 돼. 형, 그럼 가져와야 돼. 잠깐만, 올릴게, 올릴게. 어울려. 야, 섰 weekly.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없어, 괜찮아? 차이. 다시 올려, 다시 올려. 다시 올려, 다시 올려. redesigning. ラインビ에. 귀여워. 다 obvious. 그리 왔어, 그리 왔어. 다mış한다. 흐름 왔어, 그리 왔어. 다 corr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은 괜찮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우리 좋아. 이것만 누르면 끝이야. 자, 매치 포인트. 질 게임이 아니야, 질 게임이 아니야. 흐름이 넘어왔어요, 이미.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뭐야? 으이씨! 와! 와! 이거 이겼다. 와! 이게 이거야? 이거mana? adIL Tage 아 으으으음 그chae